1. 시그니처 여기 또 이렇게 각 잡고 앉으면 우리 시그니처 질문 나오지 않나요, 슬슬? 자, 첫인상 미나의 첫인상 긴 샘물이 그녀였다 긴 샘물이었고 진짜 완전 검은색 중에 검은색 머리에 빨간 시스루 니트 같은 거 입었었나? 첫날에? 첫날은 흰색 맨투맨이었어요 여기 곰돌이 여기 나는 딱 모모랑 둘이 되게 잘한 느낌이었어 처음 봤을 때 나는 한 번도 염색을 해본 적 없고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없었다 보니까 약간 염색하고 있고 딱 검은색으로 입고 아이패드만 딱 이렇게 입고 있고 머리는 이렇게 웨이브하는 날도 있고 이러니까 아, 맞아 모모 웨이브 했었다 그 유명한 서로의 첫인상이죠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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